다 분해하고 어 이 방 버그 났네 이쪽 방 아 밑에 아줌마 집 복사해서 쓰라고? 좋은 생각이야 무슨 버그야 영화실에서 귀신 들렸다고? 영화실 옆이라 귀신 들렸대 야 이거 뭐야 이거 좀 치워줘 형 사형수 전용을 체크 안하고 왜 안되냐고 하지마 뭔 소리야? 개소리야 으이씨 이곳은 왜이러냐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감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방에 감방 말고 뭐 다른 거 있나 여보세요 걔 누군데 재소자 너 정보 원할래? 전설적임? 전설적임 둘이나 있네 증인 보호 프로그램 대상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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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개많어 증인 보호 프로그램 대상자 누가 보호 감옥 보호 감옥 너도 보호 감옥 또 누구 있어 흠 너도 보호 감옥 흠 와 얘 미쳤다 얘도 보호 감옥 보호가모 인원들하고 완전 다르게 삶을 살게 해야 되겠는데 보호가모 보호가모 된 애들이랑은 아예 스치지도 못하게 보호가모 애들이 새벽에 움직이고 나머지가 거시게 되게 오케이 프로그램을 좀 바꿔볼까요 시간표를 보호가모 친구들은 이 시간대 다 자고 취침 얘네들 취침하러 갔을 때 자고 있다가 식사 식사 샤워 샤워 운동장 그 다음에 감금 얘네들 노역 갔을 때 또 걸리면 안 되니까 운동장 갔을 때도 걸리면 안 되고 밥 먹는 시간 노역할 때 애들 노역할 때 안 돼 안 돼 안 돼 고위염들이랑 겹친다 그러면 어 이 시간에 자유시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됐다 3일 동안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나저나 이건 뭐야 그냥 얘를 복사해서 깜빡 내름만은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아예 구역 자체를 확 나눠버려야 될 것 같애 그래서 땅을 파버리겠습니다 그냥 여기를 벽 파괴해가지고 벽 파괴해가지고 벽 파괴해가지고 벽 파괴해가지고 벽 파괴해가지고 벽 파괴해가지고 뭐야 이거 벽 파괴하랬다니 벽을 만들고 있어 뭐야 뭐야 야이씨 미쳤나 미쳤나 아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였구나 야 독방으로 꺼져야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 버그 나가지고 아 이제 됐네 아씨 사형이요 사형은 별로 안 복잡해요 많이 해봤습니다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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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벽 만들어서 그래서 사형실로 만들려고 그냥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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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사형수 개많이 맞자 각 방에 cctv로 촬영 DGN을 불쌍하니까 그래도 책이라도 읽을 수 있게 책 트레이 보고 싶어 한다니까 테레비도 놔주고 물론 반대로 하하하하하하 바깥쪽으로 사형수방 사사방이라고? 그런거 없어 여기다가 작은 식당 하나 만들어주고 대식 테이블 탁자 식당 식당 어? 벌써 사형수 왔나? 사형수? 사형수니? 야 뭐야? 뭐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? 뭐야? 야 뭐해? 걔네를 왜 일로 끌고 와? 뭐? 미친 버그야? 아 사형수의 사형수 느낌을 한번 받아봐라 사형수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구경을 해라 대박이네 야 쳐벗고 다니는 여자들은 뭐야 이거 야 사형수 지정해 놨잖아 사형수 전용이라고 여기 사형수 전용 깜빵에 사형수 전용 식당 지정해 놨잖아 아아 우리 흠 사형수 마리텔 꼭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식당 배치? 그렇지 아직 없는 거지 곧 와 이제 영안실 예뻐보여 이만큼 영안실 여기 사형 집행실 왜 작업장이 됐어 또 개판이야 자 뒷문 뚫어주고 자 수색 한번 하자 얘들아 뭐야 수색하다 다 죽네 언제 500명 넘었대 인원 초과된 것도 몰랐네 아이고 또 땅굴 팠슈 아이고 꿈도 야무지지 얼른 나가려고 거기서부터 땅굴을 팠대 미친놈이야 무슨 감옥 한 가운데서부터 파기 시작했네 한 20년 팔 생각이었나보다 뭐야 뭐가 잘못됐어 아 아 나 미친놈 아우 곰봉같은거 도대체 어디서 주워오는겨 애들 공부하는거 봐 애들 공부하는거 봐 가석방실을 아무도 이용을 안하네 신기하네 가석방을 왜 아무도 안하지 사형수 재심청구 안 돼 사형수 재심청구 저거 없애버려야지 곰봉울밤에 뭐래 이씨 갸 Believe 괜찮은 건 체ez 편호사 있 тан 이거? 요거 하나 빼야되겠다 측면에 있는거 요거 하나 빼야되겠다 요게 왜 나무가 생겼지 근데 갑자기? 아까 작업장으로 해놔서 여기 나무 됐나봐 나무 막 갖다 놨나봐 오 약간 이득인데? 오 이득인데? 좋은 생각이 났어 구석진데다가 작업장 하나 만들어놔야되겠다 여기다가 작업장 만들어 놓으면 미친듯이 갖다 놓겠지? 자 여기가 작업장이다 얘들아 휴리 휴리 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얘네는 집에 전화도 안하나? 야아 음식 미쳤어요 밥먹는 시간이 모질라나보다 근데 아 식사시간을 조금 더 줘야되나? 애들이 항상 음식에 대한 욕구가 좀 세네 시간표를 좀 바꿔줄까? 식사시간을 한시간씩 늘려줄까? 뭐야 얜 자유시간이 이따위로 있어? 미친놈인가? 미친놈인가? 방 빨리 지어주세요 여긴 뭐야? 누가 여기다 빨래 갖다놔가지고 누가 여기다 빨래 갖다놔가지고 배치 음식분배 배치 배치 음식분배 아 좋겠다 아 베이컨 딱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워가지고 베이컨 뽀독뽀독해지지 않게 꼬들꼬들해지지 않게 딱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구운 다음에 밥에다 딱 싸먹으면